인생 이렇게 하면 안 바뀔 수가 없다고 바뀔 수 있다고 잊지 마세요 인탐 1타 강사 신박사입니다 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탐구 인탐 1타 신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랑 이제 해볼 얘기는 제가 잘하는 주제인데 일입니다 일 일 잘하는 다섯 가지 단계 일 잘하는 다섯 가지 단계인데 여러분 일을 잘해야 우리가 이제 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쵸? 일을 안 하고 먹고 사는 사람 아주 극소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결국에는 일이라는 게 노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이 뭔가 잘 놀아가려고 해도 그 다음에 돈을 벌려고 해도 어쨌든 그 과정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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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야 뭐 여러분의 인생의 만족도가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랑 나눠볼 주제가 일 잘하는 다섯 단계 일 잘하는 다섯 단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을 잘하는 단계는 다섯 단계 크게 다섯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이해입니다 이해 누가 이렇게 일이 있으면 이게 어떤 일인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거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건 두 번째로도 바로 가면서 이걸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두 번째는 이해를 주제를 하고 어떤 사람이 뭔가를 시킬 거란 말이에요 시키는 것까지만 잘해도 여러분 일을 엄청나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솔직히 말해서 이 단계는 근데 아직 하수의 단계입니다 하수 하수의 단계 근데 이게 제가 왜 두 개를 동시에 했었냐 삼성 다닐 때 이게 참 신기했어요 난 얘네가 어떻게 삼성 할지 하는 애들도 한 10% 있었거든요 일단은 일이 주어지면 이해를 못해요 일이 주어지면 삼성에 다니는 친구들이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많아서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요 근데 왜 이해를 못하냐 되게 그냥 이거는 명확합니다 분명히 4년제 대학교를 나온 친구들인데 우린 개발실이어가지고 4년제 대학교를 나온 친구들인데 전공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친구들이 많아요 진짜 저희가 이제 전작가 베이스가 많은데 아 나는 그게 너무 미친 소리 중에 내가 제일 듣기 싫었던 소리 중에 하나가 전작가를 나왔다는 건 여러분이 제어, 신호, 회로, 반도체 다 잘 알아야 돼 기본적으로 근데 친구들이 어떤 변명을 되냐 이 사원 친구들이 저는 제어 위주로 공부했다 이게 전형적인 말도 안 되는 개소리거든요 그냥 나한테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 제어 위주로 또 전작가에서 공부했다는 거는 제일 쉬운 과목을 되는 거에요 제어가 제일 쉽습니다 왜냐면은 요즘에 제어공학은 매트랩이 들어온 다음부터 이 뭐더라 이 거기서 툴이 있어요 이렇게 박스로 하는 툴이 있는데 그것만 하면은 옛날에 박사들이 썼던 논문도 매트랩으로 구현이 다 됩니다 그래서 뭐 모른다는 거예요 회로도 모르고 반도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와 얘네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도대체 대학교에서 뭘 공부하고 온 건가 싶을 정도로 못하는 애들도 있는 반면에 그런 반대도 있겠죠 우리 뭐 이지윤 선임 요즘엔 다 책임됐겠네 송지윤 선임 이지윤 선임 이런 애들이 다 슈퍼 에이스였는데 우리 희경이 이제 다 책임이겠다 우리 김희경 책임 여자친구 우리 부산대 물리카 나온 우리 희경이 다 에이스예요 이 친구들은 확실히 학부 때 이해가 짱짱 해갖고 특히 개발실이라서 하는 일이 계속 바뀌어요 우리는 모델도 계속 바뀌고 특히 분량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제가 희경이가 엄청나게 똑똑한 우리 친군데 여자친구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똑똑한 얘기가 물리카 베이스인데 우리가 희경이랑 제가 뭘 했다냐면 변기도 똑똑하고 희경이가 저희가 잔상이 남아서 디스플레이인데 이 빛 그 광값을 뽑아갖고 이 옵티컬 프로세싱을 조금 거쳐갖고 이 백플레인에서 빛값을 뽑아갖고 그걸 보정해 주려고 신호값을 뽑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게 광학이다 보니까 안 해본 분야여갖고 이게 좀 어려웠어요 반사율도 좀 알아야 되고 그래서 반사 흡수 이런 것 좀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빛 통로도 만들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소재도 알아야 되고 되게 어려웠는데 희경이가 확실히 잘했어요 저희가 이제 LTPS라 그러거든요 아 로우 템퍼처 폴리실리콘인가 아무튼 뭐 그런 거예요 저희가 아무튼 LTPS 공정이라서 저희가 5마스크 공정 7마스크 공정 이렇게 있는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저희가 쌓는 거는 3D로 쌓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실제는 3D인데 그림은 2D로 그리다 보니까 이해 능력이 떨어지면은 이게 이해가 죽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면을 잘라보면 이거를 이 적칭도를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못 그리는 친구들은 계속 못 그려요 입사에도 난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됐어 솔직히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약간 시키는 거 왜냐하면 특히 개발실에 있다 보면은 뭐 다른 데도 나타나요 자영업자도 비슷할 텐데 저희가 이제 개발실에 있다가 보면은 이것저것 정말로 많은 걸 해야 돼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저희 디스플레이 개발실에서 꽃 중에 하나가 CES CES 라스베가스에는 가전쇼 거기에 이제 꽃이 디스플레이인데 이제는 많이 죽었는데 거기에 가려면은 실제로 나온 모델이 아닌데 프로토타입을 개발실에서 개발을 많이 해서 내야 돼요 그러면 없는 제품을 일단은 임시적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뭐 저희 있을 때 이재용 부회장이 몇 번 내려왔었는데 그럴 때 또 시연을 해야 돼요 없는 거를 임의로 만들어서 프로토타입으로 시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일이 바뀝니다 근데 앞에 이해가 안 되는 경우는 이거는 당연히 못하는 거고 이해가 됐어도 이게 또 태도가 글러먹은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변화에 잘 적응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실력이에요 계속 세상은 변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은 한 번 잘한 것 같고 평생 울고 울고 먹고 싶어해요 그냥 계속 거기다 사골 끓이듯이 계속 울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해가 안 되면 시키는 건 당연히 못하고 근데 이해가 된 사람이 두 번째로 넘어왔어도 내가 변화를 두려워하면 시키는 것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해 두 번째가 시키는 건데 이제 그래서 세 번째가 이제 중수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 일 좀 하네? 방부 좀 낀다? 그런 애들이 이제 중수 세 번째가 중수 세 번째는 뭐냐면은 어 이제 경쟁에서 이기는 것 그 다음에 여긴 두 개 할 게 효율 일을 할 때 효율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일을 하는 건 생각보다 되게 쉬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는 경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왜? 이거는 계속 상대 조건이 바뀌어요 내가 일을 잘해서 어떤 제품을 1500원에 내놔 너무 잘해서 박수가 나와 근데 경쟁사에서 1300원에 똑같은 걸 내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한 건 다 물거품이 됩니다 의미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경쟁에서 잘하려면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냐 속도가 되게 중요해요 익스큐션 스피드 그러니까 실행 속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뭐 사람들은 완벽 과정이 중요하다 이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이 익스큐션 스피드를 되게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여러분 걔 듣보자미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시장에서 고루고루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는 엄청나게 실행 속도가 빨라서 그래요 고 작가님이 맨날 그거는 자기가 따라갈 수 없는 분야라 그래요 고 작가님이 저보다 머리도 좋고 아는 것도 많고 이해도도 높고 맥락도 잘 보시는데 딱 하나 저랑 이제 교집합이 없는 부분이 뭐냐면은 실행 속도예요 저는 어마어마하게 빨리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우리 직원들이 막 경기를 느낄 정도로 빨리 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효율은 중요한 게 뭐냐면 공통 분모 일을 할 때 여러분 공통 분모 이 일을 한 번 해놓으면은 다른 데도 쓰인다는 걸 알고 일하는 사람은 거의 드뭅니다 공통 분모를 아시는 게 여러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일을 할 때 공통 분모를 되게 따져요 공통 분모를 근데 이걸 공통 분모를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공통 분모를 고려하면 여러분이 정말 에이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수의 영역입니다 고수의 영역 고수의 영역 4단계 고수는 이제 뭘 잘하냐 고수는 알아서 잘합니다 아 이제는 알아서 잘합니다 이게 여기서는 또 구체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게 석사가 중수면은 예를 들어 이제 박사급은 고수로 가야 되는데 좀 구체적으로 비교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석사랑 박사의 가장 큰 차이는 지식의 레벨이 아니에요 지식의 뭐 정도가 아니라 석사는 교수님이 주신 것만 잘해도 됩니다 근데 어때요? 박사는 자기가 프로포절부터 달 써야 돼요 석사랑 박사랑 2년 4년 그러니까 2년 하고 석박 통합으로 가면 5년 하는데 2년 정도 되면 할 줄 아는 게 비슷해요 근데 결국에는 진짜 박사가 되면은 뭐냐 나중에 내가 박사를 봤을 때 연구실도 셋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연구 펀드도 자기가 프로포절로 직접 써서 따야 되는데 우리나라 박사들이 석사 유코봉들이 많아요 석사 유코봉 되게 박사들 공감 많이 하실 거예요 뭐예요? 시키는 거 여기까지만 잘 해놓고 알아서 하지 못하고 그래서 어때요? 연구실 셋업도 혼자 못하고 프로포절도 못 써요 특히 포닥으로 갔을 때 정말 개고생합니다 그냥 알아서 잘하는 건데 여기서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의 대부분이 월급쟁이거나 누군가가 고용을 해서 일하고 있을 텐데 여기서는 알아서 잘할 수 있어도 알아서 잘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현실적인 꿀팁을 드리는 거예요 알아서 잘할 수 있지만 알아서 잘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는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잘하면 상반기에 월급도 한번 올려주고 이익 쉐어도 주고 뭐 그냥 칭찬도 어마무시하게 해줘요 근데 제가 최근에도 웅이사가 최고 주가를 달리고 있는데 유필님 봤죠? 나한테 웅이사님 혼나는 거 웅이사가 한마디 잘못해서 욕을 진짜 톤으로 먹었어요 진짜 무슨 덤프트럭에서 내가 욕을 이렇게 자 욕붙습니다 하고 붓듯이 욕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걸 어마무시하게 칭찬해 주지만 못한 건 저희는 왜 그게 악영향을 조직에 미치기 때문에 단칼에 잘라냅니다 택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알아서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알아서 한다 그건 무의미합니다 그렇게는 살지 마세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다른 회사를 가거나 창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이제 초고수 천상계 천상계 영역 아 이건 뭘까요? 천상계 영역은 이제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일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거랑 이제 고수랑 천상계가 연결되는데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일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정말 어마무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뭘 할 때 저는 이제 체인지그라운드, 로크미디어, 더비, 안드로메다 이렇게 4개를 하고 있는데 저는 할 때 이 회사가 다른 회사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철저하게 시나리오를 쓰고 합니다 철저하게 체인지그라운드 피디들이 이렇게 훈련이 되면은 나중에 어떤 커뮤니티가 들어왔을 때 거기서 어떤 활약을 할 수 있다 그런 거를 다 계산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다른 일이랑 연결이 되는 걸 뭐라 그러냐 여기서 여러분이 많이 들어온 용어가 나옵니다 시너지를 낼 수 있냐입니다 시너지가 뭐예요? 1 더하기 1을 3, 4, 5, 6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너지를 내면은 여러분이 한 것보다 비선형적으로 보상을 받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결과를 많이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앞이랑 연결됩니다 왜 하나로 묶었죠? 여러분이 그런 걸 인정받지 못하는 회사는 그렇게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능력은 꽁꽁 싸매두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이 세컨 잡이나 아니면 뭐 여러분이 다른 거에서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면 옮기셔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런 걸 잘 인정을 안 해줘요 조직 문화가 되게 보수적이고 근데 요즘에 스타트업이나 이런 판교 중심, 테크 컴페니 이런 기술 중심 회사나 뭐 회사들이 이런 걸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고 삼성은 생각보다 이런 걸 많이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 이쪽 구동 쪽 저희는 이제 백플레인 쪽이었는데 백플레인 쪽 말고 구동 쪽의 상무님이 40대 초반에 상무가 되셨을 거예요 그때 부장을 못 따는 사람도 많거든요 이분이 제가 들어오기 전부터 상무였갖고 엄청나게 빨리 단 건 알았는데 계속 A를 맞아서 그냥 슈퍼 에이스가 되신 근데 실력도 엄청 출중하셨어요 이 구동 쪽에서 왜냐면 이제 백플레인이 있고 모듈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부서가 있는데 그쪽의 상무님이 엄청 젊은데 대단하셨어요 삼성에는 생각보다 되게 크고 보수적인 회사인 것 같은데 생각보다 파격적으로 인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성에 비해서 다른 회사들은 아직도 정치질이 되게 많죠 삼성도 여전히 있지만 삼성이 여러분 글로벌에서 살아남는다는 거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도메스틱은 한 번 그냥 운 떨어진 걸로 그냥 짱잡고 살 수도 있지만 어때요? 삼성은 여러분 고객사가 애플이고 경쟁사가 애플이에요 난리 나는 회사예요 진짜 조금만 잘못하면 와르르 문어져요 그 다음에 그 매출이 몇 백조 단위여서 그 규모가 다른 회사고 우리나라의 법인세 세수 20 몇 프로를 담당할 거예요 아무튼 어마무시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삼성을 많이 좋아합니다 오너가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는 삼성이라는 우리 진짜 공돌이 공순이들의 뼈와 피가 갈려있는 그 회사를 너무 좋아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일 잘하는 다섯 개는 뭐다? 이해하고 두 번째는 시키는 것만 잘해도 잘하는 거고 세 번째는 경쟁이랑 효율을 따져보고 네 번째는 알아서 잘하는 단계 마지막은 다른 것과의 교류까지 생각을 해서 시너지까지 고려하면 일의 최고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렇게 여러분이랑 일 잘하는 다섯 단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또 여러분이 생각에 나는 이런 것도 잘하면 일 잘하는 것 같다 뭐 내 생각에 천상계 위에 빅뱅의 영역이 6단계가 있는 것 같다 천지창조 영역이 있는 것 같다 거기서 6단계를 또 아 그러니까 여기서 종교인들은 또 그게 있겠네요 소명을 실천한다 6단계 아 내가 또 정리 잘해주네 보케이션을 내 소명을 잘 구현한다 이게 5단계보다 높을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요 종교적 관점에서는 그렇게 여러분이랑 토론하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디어가 떠오르네요 그렇게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일 잘하는 단계를 또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더 일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을 일깨우고 더 많은 분들이랑 함께 멀리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